아니 석현이는 아직도 안 왔어 예 아직 올 키 없다고 이러면 안되는데 또 어디서 술이나 푸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언니 아이 됐다 이거 결혼 날짜 다 강 사장 때문에 결혼 날짜는 좀 멀리 잡았다 대신 가까운 시일 내에 간단하게 약혼식은 하기로 했으니까 에미 니가 신경 좀 써라 약혼이요? 귀찮으시면 제가 하고요 귀찮을 게 뭐 있어 강본 어디서 약혼식 하고 싶어요?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전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아휴 둘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것만 봐도 내가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어머니 드디어 소원 잃으셨네요 그래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에미 너 좀 섭섭하더라도 양보해야겠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강 사장 회사하고 합병 문제도 있고 미주시장 개척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차기 사장은 강본이 하는 게 맞지 싶다 잘 생각하셨어요 할머니 akov mean favor amer seong 3 5 5 6 7 9 10 14 15 감사합니다.